색종이에 반을 접구요 그 다음에 요 반에서 살짝 안쪽으로 살짝 요 안쪽으로 접습니다 또 반을 반 정도를 접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안쪽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등분을 할거에요 하나 하나 둘 셋 3등분을 해서 체크를 할거에요 자 그거는 이렇게 살짝 들고 살짝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펼쳐요 이렇게 펼쳐요 이 반대쪽도 요기랑 요기를 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랑 요기 중간 지점을 접습니다 이거는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접으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도 접으면 됩니다 자 됐으면 얘를 뒤집어서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맞춰서 접습니다 요 다시 뒤집구요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반을 접어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반을 접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에 반을 반을 또 접어요 반을 또 접어요 맞춰서 접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다시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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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게 바늘을 다 접어요 이렇게 다ait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다시 접으면 됐죠 요런 식으로 해서 와서 이렇게 다시 다시 여기서 뒤로 보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접습니다. 여기도 요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접구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안쪽을 살짝 들어서 얘를 요기를 살짝 요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접어요. 다시 얘를 들어서 요 안쪽으로 속해서 접죠.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요점과 요점 요기를 이렇게 접을 거에요. 요렇게 접을 거에요. 이렇게 접습니다. 접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점과 요점을 접을 거에요. 요렇게 접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요기랑 요기. 중심에서 여기가 평행이 되도록 접을 거에요. 요 중심선과 요렇게 라인을 가상의 라인을 생각해서 접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기와 요기가 이제 평행이겠죠. 이 반대편도 접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풀어요. 풀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속으로 집어넣고.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속으로 집어넣는 거에요. 꺾어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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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좀 꺾어졌네요. 여기 좀 모양이 틀린데. 볼게요. 볼게요. 다시 얘를 이런식으로 해서 꺾어줘서 눌러주고 요 부분이 좀 살짝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좀 주의를 해가지고 접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상의와 치마를 접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얘를 더 이쁘게 한번 접어볼게요 다 풀까요? 처음에 반반씩 접었고 그죠? 이렇게 접었죠? 이 접은 상태에서 다시 얘를 반을 접습니다 어디까지 접냐면 요만큼 요만큼 살짝 요만큼 살짝 접어요 살짝 접어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접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했었던 대로 마찬가지로 계속 그 라인을 따라서 접습니다 이렇게 또 얘도 접고 얘도 접고 얘는 여기까지 접어야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또 같아야 되니까 요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접어줄까요? 아 그러면 얘도 한번 더 접어야 되겠네요 요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다시 이렇게 접어줄게요 자 접었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얘를 이렇게 접..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접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접었었죠? 이런 식으로 접었었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는 필게요 뭐 그냥 접어도 되고 이렇게 좀 살짝 펴가지고 이렇게 탁 깔끔하게 할게요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아닌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로 이렇게 한번 접었었네요 한번 접었죠? 이렇게 이렇게 됐었네요 그리고 얘를 다시 중심선과 얘가 이렇게끔 접고요 얘를 이렇게 접고 그죠? 그리고 얘를 속으로 집어넣어서 바깥쪽으로 빼고 속으로 집어넣어서 바깥쪽으로 빼고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운데에 흰색 띠가 생기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소매도 접고 싶으면 이걸 풀어서 여기서도 접어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처음부터 접어도 되고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접어도 돼요 이렇게 소매가 생기죠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얘도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요 살짝 아 여기 너무 접었네 너무 접었다 살짝만 접을까요? 뭐 접지 맙시다 접지 않는게 더 이쁘네요 그리고 요 어깨 부분 이 어깨 부분이 좀 그러니까 어깨 부분을 접게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접을게요 그리고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주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치마로 그러면 요렇게 꺾어서 펴주고 요렇게 접어서 펴주고 요렇게 접어서 펴주고 요렇게 접어서 펴주고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펴주고 좀 더 요쪽은 더 많네요 이렇게 해서 펴주고 접어서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펴주고 그럼 주름 치마가 됐죠 그 다음에 요기 요 부분을 잘록하게 할게요 잘록하게 여긴 살짝 이 부분을 윗부분을 이렇게 접구요 이 부분을 뒤로 눌러주세요 이런식으로 잘록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접게요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다